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뭐예요? 아빠 보여주세요 아빠 엄마 한번 먹어봐 소진이 먹어봐 아니 달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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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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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 아니 먹어봤기는 통째로 먹어봐 사진 어디 어때? 맛있어 아니 어때요? 맛있어요? 이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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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색 어떻게 된거야? 빨간색 그거는 빨간색이 검은색이 있는거에요 네 안 익은거? 익은게 안 익은게 빨간색이고 익은게 검은색이 되는거에요 얘가 네색이 되고 얘가 연색이 되는거야 맞아 그러면 검은색이 되면 먹을 수 있는거에요 이쁜니 어디 땄어요? 와 잘 땄어 이쁜니 저색이 응 아빠 위랑 바지랑 양말이랑 옆에 머리색깔이랑 똑같아 이쁜니 이런라 이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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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라 이쁜니 미니 이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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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는데 이쁜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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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추를 밟아서 찢어진게 아닌가? 그럼 상추를 밟아서 찢어진게 아닌가? 잠깐만 난 이쪽에 넣어줄게 여기다 넣어주세요 얼른 쓰지? 족상추 고대한 상추를 밟아버리는데? 상추를 밟아버리는데? 밟아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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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이는 뭐에요? 하나가 더 하나가 더 상추 하나 이거 있잖아 그거 그거 같아요 한서지 많이 뜯었어요? 응 우와 많이 뜯었네 이거 상추야? 이거 고추에요 고추? 할머니가 고추를 좀 시켜 먹으셨대요 고추 멍데이 고추 고추 고추를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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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, 왜 이렇게요? 야야, 야야! 바다에 있는 바다에 있는 나라가 자기가 좀 더 맛있어. 먹방은 안 먹으니까요, 지금. 거기서 먹방은 있어요. 네, 드실까? 네. 목과는 못 먹으니까요, 지금. 골라무를 가지고. 이거, 이거, 이거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오세요 손질로 혜진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지금 많이 아득 혜진아 맛있어? 응 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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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양이 들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아 빨리 와 막나도 많이 주면 되어야지 되겠네 깜짝아 막나도 안 먹지 막나도 안 먹지 ? 청양고추도 안 먹지 다 먹지 열려있고? 열려있어? 이쪽은 팡팡이 열려있는데 딸이 왜요? 이..이 이렇게 인구양이 어디있어 뭐가? 엄마가 다 먹어야겠다 보니까 엄마가 다 먹어야겠다 먹어봐 먹어요 가을되면 파란고추, 빨간고추 이렇게 열려요 가을이나? 그렇게 많이? 이뻐 이뻐 흐하하 이뻐 이뻐 rit